땅이 별로 안 나 저 봄 되면 올게요 쉬게요? 추워서 못하겠어 사모이보다 재밌는 거 흥분하네 아 그래? 재밌는 거 다 함께 잘났다 와 김남혁 와 김남혁 죽기 힘들다 중앙에서 찍으려니까 추워 그거 엄청 웃기던데 한규 형 드론 조작사 그거 뭐야 근데 누가 나한테 찍는다고 했는데 한규 형 드론 만질 수 있다 한규 형 드론 만질 수 있다 근데 공이 바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저 몽봉인데 나에게 진짜 어때요? 제 원래 주력은 되게 빠른데 주력 되게 빨라요 제 동영상 실무쇼텐데 진짜? 제 동영상 실무쇼텐데 진짜? 제 동영상 실무쇼텐데 아니 혜성이 형 크러스 올라오면 안 싸워 응 도망가 지금 오해성? 응 방금 눈이 같은게 아 그 다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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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됐어 영웅이 거 같은데 왠지 흥민아 혹시 장갑이 있니? 어어어어줄게 아찔 수원팀이야? 어 그런가? 입도 차가 막힌다고 느껴졌네 근무한 거 아니야? 야 일어나! 아휴 저기서 한 번 해먹히면 안 되지 갑자기 가족은 늘었는데 폭력이 좋나 약간 스위프였어 아휴 어 이모 왜? 어 내일 학교 가 왜? 아 내일 회의 때문에 학교 가야 돼 아 이모 됐다 때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어, 안돼! 내 좀 헤 Mol-Neon! 너는? 너는? 고맙다 친구야 야, 오빠! 돌아! 리허설 Auton-Type 주저기! 주저기! 굿 굿 굿 가운데 가운데 오케 오케이 굿 그 남효준, 정종훈, 김남혁, 정션 굿 굿 물 끓지 말아 물 끓지 말라 다 했어, 좋은 시기였어 전 내가 잘하는데, 인정? 지훈이 비춰서 저 잘 다다 쟤 센터팩 한번 시켜봐 센터팩 한번 시켜봐 센터팩 시켜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저희 교체 준비 좀 할게요 김남혁 센터팩 가 공기 에리닛 탭 근데 밀푸들은 좀 아닌 것 같아 밀푸들은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밀푸도 가야겠다 안 보여, 안 보여, 공 다 안 보여 저음을 맞춰야지 지훈아 안 보여, 공 다 가렸어 제가 잘하면 내가 밀푸도 가야겠다 나이스, 잘한다 빨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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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보고 싶다 날 믿고 싶다 아 아 나이스 세상이 좋다 빨리 시원 두 번 나, 두 번, 하나, 우리 돌려 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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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, 나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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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굴러야! 넛보기 겁나 길어 채준서! 채준 나이스! 네! OK! 잠깐 배웠었을 때 잠깐 애들 있었냐? 그리고 연습에 영상을 꽃에 mostが encontrar 출 추워서 힘들잖아 추워서 추워서 집간된 것 같아 거기 타고 오지 말라고 엄청 예쁜데 여기 여기야 엘버 국권 동수원방원 밑아리야? 도전적인 여기 동수원방원 밑아리 쟤 자리가 축구하고싶대게? 쟤? 어 근데 집이 멀다고 계속 찡침대 집이 어딘데? 아 진짜 독자 이상하지? 찡침대면 안하는거지 왜 온거야? 별로 하고싶은 애 받아야지 근데 하고싶어 어 여기서 보자고 어 여기서 형이다 죄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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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교체할세 하이튼 교체해요? 오케이 고생했어 그냥 없이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소유주 어디갔어? 누구? 아 소유주 저기있겠다 언급 좀 코멘트 좀 남기시죠 꼬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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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씨 지금 아슬아슬한거 몇개 있네 재현이가 근데 티스가 다 들어가는데 뭐였어?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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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 호동생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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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혁 뒤에 체크해 준혁 좋아 괜찮아 괜찮아 호동생이잖아 남자아이가 많이 빠른거 같지? 많이 느려진건가? 준혁 느려 보여 그냥 느려 근데 어릴때 내가 봤을때보다 더 못해진거 같아 쟤 못해지면 엄청 못해졌어 어렸을때 봤을때보다 더 못해졌어 괜찮긴 하네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잘했지 근데 지금 재정이라도 잡은거 같아 근데 지금 재정이라도 잡은거 같아 좋아줘야지 나 왔어 그치 나이스 또 말해주세요 또 말해주세요 가운데 오케이 효진아 달라해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아 박강남 도대체 누가 컨트롤하는거야? 심슨에서 그냥 저런 플레이어야 컨트롤 안돼? 네 많이 말했어 패스가 안나와 패스완 저렇게 잘 끌고 패스한번 딱 질러주고 나올거 같은데 오케이 굿 준혁이 찢어야지 준혁이 찢는다 나랑 오케이 나이스 준혁 좋다 그렇지 잘했어 뺏어 니가 뺏어줘 도와줘 상담위 해성 도와 돌아 가 강남이 온다 패성 붙어 오케이 잘했어 빨리 좀 맞아 뛰어 아 좋다 승계 나이스 해성 수빙이 뒤로 뛰어야지 앞으로 뛰면 다 보이잖아 아니 아까 그 움직임 아니었어 나이키 그렸대 나이키 그렸대 나이키 그렸대 나이키는 전문이야 말하지마 아 발 시려 누구야? 누구야? 나라쿠크 태클 막았다 나라쿠크 태클 막았다 나 걸고 있잖아 솔직히 슈기 입장에 뭘 받는 거야? 왜 맞아야 되지? 아 이달의 걸 또 아 저 새끼가 더럽고 올리면 안 될 수가 없어 이거 20분에 끝내야 돼? 20분만 찍고? 뻥 아 근데 아직 힙허지 진짜 잘한다 지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마비아가 자석이야 첫사람이 한꼬 좀 넘겼어요? 몰라 한꼬 났을까? 아 몰라 아 아 이렇게 해도 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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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했어 오케이 승진 나이스 오케이 굿 다시 나야돼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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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준 나이스 아 발이 아파 나도야 싫어 싫어 오빠 아퍼 그니까 추워서 아프다 아냐아냐 발에다 물 나 죽네 오케이 나이스 뺏어 잘했어 잘했어 와 존나 나이스 패스 무급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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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안이 눈빛이 다 죽을 눈빛이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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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 아 개구 예 세 명아 왜 되고시리 아 우리 뭐야 우와 스케이트 탔어 대박 스케이트 탔대 넣어 넣어야지 다 했어 다 와 그만해 켜놔주라고 좋지 개 나이스 강릉이 강릉이 우산 멘탈 좋더라고 저번에 했다 준석 경기 되게 부주해진다 나이스 내가 들어가면 딱인데 인정? 내 강 딱? 2분 영석이가 안 된대 아냐 준석 싸워야 돼 준석 어? 뭐 찍었어 이거 공 어딨는데 지진이 이쪽에 재민이 시간 누가 말해주지? 누가 말해줄래요? 말씀 3시 마르쉬카 지금? 2분 남았다가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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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려 수비 내려야지 2분 1분 이상 2분 2분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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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아 까비! 둘 몰았는데 오라이 패스 패스 박강남 개새끼야! 뚝 빼기 역습 어 왜? 뭐야 뭐야? 어 재현! 오케이!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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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확대해 들어가고 싶어 어휴 잘못 찍었다 사실 앞으로 진영 바로 내야 돼 진영 바로 내야 돼 어 나이스 나이스! 위드 왜 안 와! 아이고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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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